아 근데 아까 화장실로 잠깐 만났는데 괜찮아요 그럼 뭐가 괜찮은지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무슨 말이야? 그럼 안 되지! 야 은광아 화장실에 얘기가 괜찮은지 뭐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? 서유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배님 들어오시길래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그 텐션이 충분합니다 그러게 오늘 빤빵 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화장실에서 느꼈던 그 예능감 여러분 진하게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제가 이 루시의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아 진짜요? 왜냐면 루시의 노래로 제가 많은 상처를 치유받았거든요 오 정말 아쉽게도 망치고 막혀도 빛나는 건 나예요 진짜 이 노래가 정말 저한테 항상 위로였어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나 많이 망치거든요 이 방송을 한번 불러주세요 5,6,7,4 아쉽게도 망치고 막혀도 빛나는 게 너예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 노래가 많이 위로가 됐는데 아무튼 오늘 꼭 루시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생각적으로야 뭐 물론이고 숨겨진 예능돌이라고 얘가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래요? 예예 예예 비하니 뭐 resse Gong 수